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7일 오늘의 미익주시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역시도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을 드리면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답변드릴 질문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중기 부장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자 서브젝트가 휴대폰 알림 설정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메일 내용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요. 제가 워드로 좀 옮겨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꾸준하게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시킹알파 유료 구독 중이라고 밝혀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부터 시킹알파에서 주는 기사들이 폰에 작게 자막 정보를 주는 알림이 안오던데 혹시 설정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사용자입니다. 아마 배너 알림인 듯 한데요. 수고하십시오라는 짧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 시킹알파 방문하셔서 오른쪽 가장 위쪽을 보시면 동그라미 마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왼쪽 클릭하시면 메뉴가 쭉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운데 부분에 매니지 이메일 젠 알랏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 세팅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알랏 프레퍼런스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미리 작성해 놓으신 포트폴리오 안에 포함되는 모든 종목에 대한 알랏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해제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마련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서머리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알랏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메일 마크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미존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서머리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각 종목이 쭉 등장하거든요.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개별 종목에 대한 설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AAPL 애플에 대한 설정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쪽을 보시면 이메일이 있고 모바일이 있고 아티클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시면 뉴스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아티클이라는 것은 시킴 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올려주는 분석 기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뉴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는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애플에 관련된 분석 기사 그리고 뉴스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메일을 통해서 받을 건지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도 받을 건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약에 시킴 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tick off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은 나는 이메일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전혀 알락을 받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위쪽에 심볼란이 있잖아요. 자 여기를 다 클릭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종목에 대한 알람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심볼에 대한 이메일도 tick off 하시고 모바일도 tick off 하시면 모든 종목에 대한 알락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중기 부장님 원하시는 정보 가다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지금과 같이 자세히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27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에는 구글이 등장합니다. 자 구글이 코닥 모먼트를 맞이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기사의 내용은 제목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이라는 기업이 안타깝게도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인공지능의 선두자리를 뺏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코닥 모먼트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는 겁니다. 자 코닥이라는 기업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세계 최고의 필름 브랜드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진기가 디지털로 이동하는 그 진화의 모먼트를 잡지 못했죠. 그만큼 이제 코닥이라는 기업은요. 기존의 비즈니스가 너무 탄탄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로 이동하고 싶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화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그 위상을 잃어버린 기업이 코닥입니다. 자 이 코닥 모먼트는요. 사실 코닥 말고도 맞이한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비슷한 얘가 핸드폰의 강자인 노키아입니다. 노키아는 한때 전세계 최고의 모바일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바일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그런 추세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 애플한테 최고의 자리를 뺏겼고요. 결국은 사라져버렸죠. 자 또 다른 얘는 블록버스트가 있습니다. 블록버스트는요. 비디오 그리고 DVD 대여점 체인점입니다. 전세계에 가장 많은 체인점을 확보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출연을 했잖아요. 따라서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도퇴해버렸고 결국 사라져버린 기업이 블록버스트였습니다. 뭐 비슷한 얘가 이제 테슬라가 등장하면서 토요타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토요타는 지금 현재 최고의 기업이죠. 하지만 전기차에 따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더딥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토요타라는 한때 최고 강자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에 따르면 구글 역시도 코닥 모먼트를 맞이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구글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사실 인공지능을 완전히 놔버린 기업이 아니거든요.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많은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고 이번에도 역시 채찌피티와 대항하기 위해서 바드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과연 바드라는 인공지능이 채찌피티와 경쟁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앞으로의 전망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기사 구글이 코닥 모먼트를 맞이했다라는 기사 내용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앞으로 채찌피티 그리고 구글에서 출시한 바드의 경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재미삼아서 한번 채찌피티 그리고 바드의 같은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합니다. 자 제가 채찌피티한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How can I increase my chance to make money from stock investment? Any suggestions?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조언이 있으면 좀 부탁한다. 이렇게 질문을 날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채찌피티가 대답을 하기를요. No guaranteed way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라고 일단 선을 긋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이어서 흔들린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마켓의 트렌드라든지 글로벌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한다든지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변동스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suggestion, 조언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조언은 research and educate yourself. 리서치를 확실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라. 따라서 분산 투자를 해라라고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 투자를 하면 확률이 높아진다. 자 네 번째로 investment에 대한 모니터를 해라. 이 얘기는요.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earning 실적도 확인을 하고 뉴스를 읽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라. 자 이렇게 채찌피티가 정리를 해줬거든요. 자 반면 바디에 들어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디 같은 경우는요. 일단 suggestion, 조언부터 안겨주고 있는데요. 자 여섯 가지의 조언이 나오는데 네 가지는 채찌피티와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투자해라. 두 번째는 리서치, 공부하면서 투자해라. 자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라. 그 얘기는 이제 분산 투자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프로페셔널 헬프니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저렇게 네 가지는 채찌피티가 안겨줬던 조언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 두 가지가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금을 재투자해라. 자 그리고 패닉세를 하면 안 된다. 자 이 얘기는 시장의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대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양한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밑에 세 줄짜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인베스팅인 스톡,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확실한 것이 아니다. 주식 투자는요 확실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극심하고요. 따라서 언제든지 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숨어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요. 따라서 굉장히 건전한 투자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좀 자세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채찌피티의 대답보다는 조금 바드의 대답이 인간적이고 조금 더 사람한테 조언을 듣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채찌피티 그리고 바드를 상대로 던진 두 번째 질문은요. 방금 전에 나한테 해준 투자 조언을 한국어로 번역을 좀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채찌피티 같은 경우는요. 바로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을 좀 읽어봤더니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한국어 번역 능력이 향상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매끄럽고 정확한 번역을 해주는 것이 채찌피티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바드의 한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랜슬레이트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는 아직까지도 언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한국어 능력은 채찌피티에 비해서 바드가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던진 질문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What is the chance for the US economy to get into a recession this year? 올해 미국의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자 그랬더니 채찌피티 같은 경우는요. AI 랭기지 모델로서 나는 2021년 9월 이후의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리세션이 뭐고 GDP가 뭐고 이러한 얘기만 밑에 던져주더라고요. 자 바드에 가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정리된 답변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2023년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앞으로 12개월 내에 65%의 확률을 가지고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것이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2월 달만 해도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60%에 불과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리세션의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4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리세션의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연준입니다.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아마도 경제 성장에는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자 세 번째는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아직도 원활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심례가 위축되면서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4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리세션의 확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요. 사람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 경제가 2023년 리세션에 들어갈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미래니까 추측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고요. 자 아까 제가 채치 PT3한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들어가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은요. 채치 PT3에서 한 단계 진화된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잘 정리된 답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가지 정보에 의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70% 정도 된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이 내비터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자 간단하게 이유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비롯한 연준의 정책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세 번째로 지정학적인 텐션, 긴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마도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자 2023년 중순부터 이제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있고 그리고 2023년 3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한 3달 정도, 4달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채찌피티 그리고 구글의 빙 같은 경우는 약간 컴퓨터랑 대화하는 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한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정리를 잘 하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이 약간 티가 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하지만 바드 같은 경우는요. 사람하고 대화한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친근한 느낌. 그리고 어투 같은 것도 약간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구글의 코닥 모먼트가 다가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은 채찌피티 그리고 구글의 바드랑 대화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시간이 정신없이 가더라고요. 자 다음에는 어닝 실적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미국 기업 중에 굵직굵직한 어닝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어닝 실적은 메타 플랫폼즈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1분기에 개입 EPS를 보시면 2달러 20이 나오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23센트 초과 발성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 순이익이 10% 이상 초과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28.65 빌리언을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장의 전망치보다 990밀리언이 더 나왔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전망위치에 비해서 거의 10억 달러를 더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메타 플랫폼즈의 사용자 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메타 플랫폼즈의 성장은 끝났다. 이제 하향세를 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그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패밀리 데일리 액티브 피플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패밀리라는 것은요. 메타 플랫폼즈가 구축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의 합을 얘기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이제 왓츠앱도 있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는 오큘러스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용자의 수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데일리 액티브 피플이니까 매일매일 한 번 이상 접속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자 DAP고요. 자 DAP가 지금 3.02빌리언을 기록하면서 자 지금 작년 대비 5%나 성장을 했고요. 자 다음은 먼슬리 액티브 피플입니다. 먼슬리 액티브 피플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접속을 하는 그런 사용자를 얘기합니다. 자 MAP 같은 경우는 3.82를 기록하면서 이 수치 역시 작년 대비 5%나 증가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패밀리가 아니라 페이스북,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인 페이스북만 따로 띄워서 보면요.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2.04빌리언을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4%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MAU를 보면 먼슬리 액티브 유저를 봐서도 2.99빌리언을 찍으면서 2%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요. 인프레션 그리고 프라이스 퍼 애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레션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자주 이 광고가 등장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라이스 퍼 애드라는 것은 광고 단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인프레션을 보시면요. 전체의 26%가 작년 대비 올라갔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메타 플랫폼즈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 광고의 횟수가 26%나 증가를 했고요. 자 하지만 평균 단가는 17%나 감소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광고 단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 메타 플랫폼즈의 가이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두 번째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매출을 보시면요. 29.5에서 32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요. 컨센서스가 29.47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아주 가볍게 시장의 전망지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한 가지도 나무랄 데가 없는 깔끔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는요. 지금 11%나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원인 결과는 원격 진료의 대장주저 텔라닥 헬스입니다. 자 텔라닥의 1분기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4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8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629.24밀년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11% 넘는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1밀년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 부분에서는요. 2023년 1분기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마이너스 EPS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사실 이번 분기 1회송 비용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변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스톡 베이스트 컴펜테이션 따라서 보너스죠. 보너스를 이제 주식으로 지급하면서 0.28 정도 EPS가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리해고입니다.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5센트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애몰타이제이션이 나오는데요. 애몰타이제이션은 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 31센트 정도 지금 순이익이 손해를 봤다. EPS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635에서 660이 제시가 됐는데요. 컨셉서스는 642.7입니다. 따라서 다음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매출에서는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암시를 준 거고요. 자 다음에 넷 로스를 보시면 마이너스 0.5에서 0.45 정도 될 것이다. 하지만 컨셉서스는 0.37입니다. 따라서 순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손실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자 그리고 2023년 전반적인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 같은 경우는 2.0575에서 2.675가 발표가 됐는데 컨셉서스는 2.61입니다. 따라서 매출은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넷 로스 같은 경우는 1달러 70센트에서 1달러 25센트 정도의 순손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컨셉서스는요. 1.31입니다. 따라서 지금 매출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좋지만 안타깝게도 순이익, 순손실은 생각보다 조금 깊어진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예상치가 굉장히 낮았다. 따라서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는 양호한 실적을 발휘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사상 유래가 없었던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인데요. 제가 보기에 정말 아마존이 이번에는 비용관리에 진심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일단 18,000명이라는 엄청난 직원을 해고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실적이 부진한 비즈니스 부서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과 공유한 것처럼 몇 달 전에는 글로우라는 비디오 콜 장비를 생산하는 부서를 없애버렸고요. 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었던 원격 진료죠. 아마존 헬스까지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부서를 더 포기한다. 이런 기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할로 피트니스 웨어러블입니다. 할로 피트니스 웨어러블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헬스케어 그리고 피트니스 트래커라고 부르는 밴드를 생산하는 하드웨어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와 접목이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쪽은요. 지금 경쟁이 너무나 많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업체 중에 하나가 만든 밴드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경쟁이 너무나 과열되면서 사실 이익을 남기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사업체가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은요. 글로우 원격 진로를 담당하던 아마존 헬스 그리고 할로우까지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정말 아마존이 그들의 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정말 진심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해드릴 헤드라인은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가 어제 시장에서 무려 11.45%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헤드라인입니다. 자 브리튼 영국의 독점 규제 기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을 막아버렸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어제 영국의 독점 규제 기관에 최종 결정이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많은 전문가들은 당연히 영국 쪽은 쉽게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발표된 거죠. 따라서 영국의 독점 규제 기관에서 얘기하기를 이 콘솔 비즈니스는 상관이 없다. 자 그런데 클라우드 게이밍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를 방해했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지금 어필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종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쪽에 강자로 떠오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은 버진 갤럭틱 관련된 헤드라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지금부터는 버진 갤럭틱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럴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버진 갤럭틱이 계속해서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연 언제부터 우주여행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 아직까지도 2분기에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만약에 2분기에 이 우주여행이 시작된다면요. 정말로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폭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리스크가 너무나 큰 주식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전체 투자 자금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투자 금액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수요일 날 또 한 번의 테스트를 진행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버진 갤럭틱의 다음 스텝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명의 파일럿 그리고 4명의 미션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를 태우고 다음 여행을 할 것이다. 테스트 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서비스를 2분기 안에 따라서 4, 5, 6이 2분기잖아요. 다가오는 2개월 안에 드디어 상업화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스케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4월 2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일 방송에서도요 변함없이 다양한 기사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잔뜩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